아이고, 우리 또 제 따다니는 내 나라가 좋았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그 후선발로 나가야지. 내가 귀를 쎄 끝났나 봤어. 2, 6살 같았나. 6살이요? 8살 같았나? 1, 6살? 2, 6살 같았나? 2, 6살 같았나? 환자가 처음 만나면 결국은 딸같이 됐어. 2, 6살 같았나? 2, 6살 같았나? 너도 잘하지? 2, 6살? 네, 알죠. 내가 우리 잘하는지. 나 같은 거 같았어. 나 잘 데리러 오르니 모르겠네. 3, 6살 잘 데리러 오십시오. 내가 2, 6살 데리러 갈 거야. 하하, 하하 하하하. 이야, 잘 데리러 오르니. 완전히 그냥 수간네. 잘 데리러 오르니. 미안하군요. 말해주세요. 저도 좋겠습니다. 정말 도와주겠네요.